최근 벌어진 일련의 현상을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우리에게 경고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특집 인터뷰는 세진리혜의 정진수 의장님과의 인터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추상적... 당연한 것이... 죄송합니다. 쉽지 않은데요. 모두가 의장님처럼... 아니요. 네.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지만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새로운 세상의 혁신 여러분...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키의 새끼가... 미키의 새끼가... 미키의 새끼가... 세상을 미키고 싶어... —